박시영 대표 모셔놓고 돗자리를 한 번만 잠깐 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돗자리를 안 펼 수가 없는 문제인데 길게 안 할게요 트럼프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그러니까 백인들도 도저히 트럼프 중심으로 모여서 힘들다 그럼 바이든 밖에 없는데요? 원래 바이든이 워낙 약해서 트럼프가 그래도 먹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 흑인 사망건으로 인해서 맛이 간 것 같아요 내가 딴 사람이 말하면 다른 많은 가능성도 뇌리에 무게무게 피우는데 박시영이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걱정은 바이든이 잡았을 때 사실 한반도 문제, 남부 문제가 별로 관심이 없을걸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밀 동맹으로 다시 가면 트럼프 보다 훨씬 나빠져요 우리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활동 중인 공포들 중에서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의식 있는 분들은 트럼프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저항적인 거는 이해는 되나? 도저히 트럼프 체제에서 못 살겠다 우리도 살해하는데 미국에서 확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물 건너가 안 가요 트럼프는 안 된다 그러면 바이든이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데 바이든은 오바마의 복구, 오바마 시대의 복구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그렇다면 대외 정책도 오바마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북중릉, 한밀 양강 대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 한밀의 하위 구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말에서 우리가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워야죠 매우 안 좋은 거거든요 매우 안 좋죠 왜냐하면 트럼프 치하에서는 우리가 여러 틈새가 많았다고 그런데 오바마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정말 우리 경제에도 안 좋습니다 한밀 북중릉 대립 관계에서 중국 무역 같은 게 엄청나게 위축을 받을 텐데 다른 통로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구멍 뚫어서 그만큼 된다고 택도 없는 얘기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인 유권자들한테 트럼프를 찍어달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고 미국의 체면이 얼마나 깎였고 유럽의 엘리트들에게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조롱대상이 된 줄 다 알겠는데 나는 국뽕이거든? 국뽕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좀 좁아있으면 좋겠어 김광수 선배님께서 선거운동하러 가시는 동안 우리 신상식 변호사가 진행하는 걸로 저는 진행의 욕심보다 가지는 동안 이 방에서 음악을 실컷 듣고 커피 내려 마시고 그런 욕심은 좀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네 놀러오겠습니다 네마아 한 watch 한 걸그러드 자막제작 ede